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이 마시고 넷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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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시 팔꿈프 마지막에 한달 두개 들이마시고 3 2 1 내쉬고 3 2 1 내쉬는 숨이 바로 정수리로 한 번 더 10 3 3 2 오른쪽으로 3 2 1 1 2 3 2 3 4 4 4 3 4 4 4 6 6 7 8 5 5 5 5 6 6 7 7 7 8 9 10 10 10 10 11 12 12 12 13 13 14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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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 16 16 16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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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6 17 17 16 16 16 16 17 17 17 18 18 18 19 19 20 천천히 이번엔 손등이 바깥으로 내려가고 1번 내쉬고 2번 내쉬고 내쉬고 뒷쪽으로 멀리 바로 정련들아 오셔서 손목 가볍게 퉁퉁 바로 오른손 가슴 앞에 왼손 어깨 바닥 내쉬고 천천히 전체에 있는지 내쉬고 바로 정련들아 오셔서 주선 어깨 터치 팔꿈치 가슴 앞에서 위 뒤에까지 크게 서클 그려 주의 3 4시선 떨어지지 않게 정련들아 가슴 활짝 발사 6번 내쉬고 7번 내쉬고 8번 내쉬고 다시 팔꿈치 가슴 앞에서 만나서 반대 3번 내쉬고 2 3 3 4시선 1 2 3 3 4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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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5 6 6 6 6 7 7 7 6 6 7 7 7 7 7 8 7 7 8 9 10 9 10 10 10 11 12 12 11 12 12 13 13 12 13 13 13 14 13 14 15 15 15 15 15 16 16 16 엉덩이와 다운로드 두 다리 관에 위손과 손 사이로 천천히 걸어내 주셔서 그대로 손등의 바닥으로 목에 힘 풀어주신 상태 목에 좌우로 힌들힌들 전체의 두 무릎 밴드 상체의 정렬으로 올라오십시오 멘트 앞쪽으로 나와주셔서 진행해볼게요 두 다리 펴주신 상태 척축기 두 손 엮어 기리마시 내쉬고 대답자 유지 바로 진행할게요 하나 내쉬고 두 손 바닥으로 이마 정갈이 손들어 마시면서 시선 정면 내쉬고 두 손 한 번 더 밀착 두 다리 뒤로 싹 바로 푹샷 커브라 시선한 힘이 업 발가락 엉덩이 업 하나 스텝 안쪽으로 다리 골반 넓으로 벌려주셔서 물 구부러지지 않도록 호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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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좋아요 자세히 유지 내쉬고 내쉬고 몸 구부러지지 않도록 동JA effort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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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를 간단하게 내쉬고 두 손을 하고 발달이 이마 정당해 시선 내쉬고 두 다리 뒤로 상끈 힘드실분들 무릎 먼저 다운 앤 푸시압 해놓고 꼬마 시선해 바로 갈게 하나 발 한 스텝 앞쪽 다운 하나 내쉬고 뒤 내쉬고 배단 짤깜기 셋 내쉬고 엔딩 내쉬고 마지막 탓 내쉬고 터뜨로 두 무릎 살짝 빈들 엑장도 손 갈고 무릎 스트레칭 이마 정가능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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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퉈 다리 뒤로 성격 액션 거울라 시선하네 발가락 엉덩이 업 가만히 스텝아 조각 하나 둘 셋 오케이 허리가 벗기는게 아니라 엉덩이가 하늘 위로 엔드 넷 넷 시간 다섯 앤 호흡 두무릇 살짝 밴드 앤 점프 손가슴 무릇 스트레이트 이마 손가슴 앤 호흡 일시 바로 다시 정면 안 내놔 내쉬고 내쉬고 네 바로 두 무릇 살짝 밴드 아래서 위로 내쉬고 우선 다운 뭐라 기태했지 내쉬서 내쉬고 두 다리 뒤로 상태 바로 푸셔 거부라 시선하네 왼팔자랑 오다음밤 하나 스텝아 왼쪽 왼쪽 뒤꿈치가 안쪽으로 오른다리 송가슴 상체 업 네 호흡 내쉬고 두 다리 뒤로 상 푸셔 거부라 왼팔자랑 동다리 업 하나 스텝아 오른쪽 뒤꿈치 안쪽으로 왼다리 송가슴 상체 업 동다리 신고 위 ängen 그리고, 다시 하나하려고요 8x10 1 8종으로 밴드, 점프 그리고, 트위칭 시선 대신 동으로 살짝 밴드 상체 업 내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스트레칭이나 정답이 내쉬고 내쉬고 두 다리 뒤로 상체 푸시 커버라 발가락 발란스테라 왼쪽 발끈치 안쪽 오른쪽 손바닥 상체 업 내쉬고 두 다리 뒤로 내쉬고 내쉬고 다리 다리 오른쪽 뒷꿈치 안쪽 왼쪽 손바닥 내쉬고 두 다리 뒤로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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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 정면으로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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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힘들 Sundance 심을 당하시 뒤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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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dancy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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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내쉬고 내쉬고 무릎 하다 veel cinq ik 하나 ik d 叫 Q 00 empf Q 00 come down Q 00 come down 다리, 골반 말비로 벌려주신 상태, 발가락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잡아주셔야 될 상태, 힘드신 분들은 블럭 사용하셔서 진행할게요. 내쉬는 숨에 팔꿈치 사이드 그대로 삭제, 밀착, 호흡으로 갈게요. 하나, 내쉬어, 둘, 내쉬어, 셋, 내쉬어, 넷, 내쉬어, 무릎 구부러지지 않도록 내쉬어, 둘, 셋, 다섯, 내쉬어, 천천히 두 손 먼저 풀어주신 상태, 시선 정면 상태, 두 손 같이 올라가시기, 내쉬어, 다운, 네, 이번에는 저희 양쪽 손바닥에 발바닥 안쪽으로, 가능하신 만큼 최대한 깊게 들어가셔서, 중심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안쪽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사이드 그대로 상체, 다운, 토요, 호흡하시면서 계속 진행, 내려가십시오, 하나, 내쉬어, 무릎 길게, 둘, 셋, 내쉬어, 마지막 다섯, 천천히 두 손 먼저 풀어주신 상태, 들이마시고, 시선 정면, 내쉬어, 팔꿈치 올라오시고, 내쉬어, 한 번 더 팔다리 가볍게 축축, 네, 블럭 골라주셔서, 왼쪽으로 정면 바꿔볼게요, 두 다리 넓게 벌려주신 상태, 네, 그대로 오른쪽 발가락만 사이드, 이 때 골반 틀어질지 않도록 골반 잡아볼게요, 오른손으로만 블럭 잡아주신 상태, 블럭 바로 오른쪽 생긴 발가락 옆쪽으로, 네, 좋아요, 이제 골반 활짝 열어주셔서, 왼손 하늘의 시선, 가능하신 분들은, 엄지 발가락 잡아볼게요, 하나, 내쉬어, 조용히, 좋아요, 내쉬어, 엣지, 좋아요, 엔드, 어깨가 활짝 내쉬어, 마지막 파스칼, 내쉬어, 좋아요, 그 다음 저희 옆구리 힘으로 상체 정면으로 올라오실게요, 그대로 다리 체인지, 이번엔 왼손으로 불러,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네, 저희 이쪽 어깨 힘 너무 실리지 않도록 어깨 쭉 밀어주시게요, 네, 골반 정면 오른손 시선 따라가시게요, 네, 좋아요, 하나, 내쉬어, 다시 Stan, 다시 Hasta 셋 내쉬고 좋아요 넷 내쉬고 마지막 카스타 내쉬고 배달까지 그대로 상체에 천천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저희 발 체인지 오른쪽 발을 바깥쪽으로 이번엔 왼손으로 블럭 잡아두셔서 힘드신 분들은 블럭 앞쪽으로 가져오실게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반을 씻어둬다 하십시오 변하신 분들 블럭 없이 받아요 블럭 하나 내쉬고 둘 둘 내쉬고 셋 내쉬고 대답자 넷 내쉬고 좋아요 마지막 카스타 좀 더 트위스트 내쉬고 넘어지지 않게 주선 먼저 바닥 짚어주셔서 상체에 천천히 정면으로 그대로 두 다리 체인지 그리고 오른손이 블럭 잡아주신 상태 네 블럭 바닥도 눌러주시면서 왼손 하나의 심판 따라다시 하나 내쉬고 오른쪽 어깨가 정면에서 버릴 수 있도록 뒤 내쉬고 내쉬고 좋아요 퇴근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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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카스탕 내쉬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 두 가지 붙여주셔야죠. 두 손 아쿠오. 네, 더욱 들이마시오. 내쉬고. 스윗. 내쉬고. 내쉬는 숨에 어깨 같이 풀어볼게요. 다시 한 번 세 들이마시오.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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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른쪽으로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 들어간 쪽으로 바로 짚을 수 있도록 두 다리 넓게 벌려주시면 상태. 네 괜찮은대로 오른쪽 발 바깥쪽 네 지금 발렁바닥에 두신 상태로 진행할게요 오른쪽 무릎 깊게 내려주셔서 엉덩이 바울 팔꿈치 왼쪽 하늘 네 그대로 시선을 따라가실게요 짧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천천히 올라가주셔서 다리 스트레칭 이번엔 오른손으로 굴러 오른손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무릎 안과 동일하게 힘든 그대로 왼손 이번엔 뒤 옆쪽으로 가지고 계실게요 가능하신 분들 굴러없이 바닥 천천히 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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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하게 허리 꺾이지 않도록 1, 2, 3, 4, 5, 6, 7, 8 정면 돌아오시고요. 그대로 왼손으로 돌려. 승리 발가락 쑥, 오른쪽, 옆쪽까지 내쉬어요. 어깨 다 떠주시는 게 아니라 발자 가능하신 분들 손 바닥, 시선 하늘.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좋아요, 셋, 내쉬고 배단 탈탈이. 넷, 넷, 좋아요,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다섯, 내쉬고. 일단 천천히 상체 먼저 같이 스트레이팅. 이만 양쪽 다리가 앞쪽 바라봐 주시는 상태. 네. 그대로 블럭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팔꿈치 바라면으로. 힘드시면 블럭 앞쪽으로. 고개 뒷쪽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코랑 밑줄이 아래 가닥을 향할 수 있도록 좋아요. 호흡한다. 넷, 쉬고. 둘, 다리. 넷, 쉬고. 허리가 길어지는 듯이 다리. 허리가 길어지는 듯이 다리. 셋, 다리. 넷, 쉬고. 엔드, 좋아요. 넷, 쉬고. 마지막 카산. 넷, 쉬고. 네. 그대로 신상 정면. 접속으로 허리 차측 길게 올라오실게요. 네. 그대로 자세 유지하신 상태에서 두 손 허리 시깁. 네. 호흡. 넷, 쉬고. 그리고 상체 다운. 하나. 넷, 쉬고. 둘. 넷, 쉬고. 셋. 넷, 쉬고. 넷, 쉬고. 넷, 쉬고. 넷, 쉬고. 넷, 쉬고. 넷, 쉬고. 마지막 카산. 내쉬고. 그대로 천천히. 그대로 상체 올라와주셔서. 네. 두 다리. 지끈대근. 네. 굴러. 호흡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왼쪽 옆쪽에 내려주실게요. 두 다리 붙여주신 상태 그대로 호흡 들이마시고요. 내쉬고 두 손 바닥으로 들이마시면서 시선 내쉬고 두 다리 뒤로 상큼 액션 콜라 발가락 엉덩이 업 내쉬고 두 세 넷 발사지 두 무릎 살짝 페인트 점프 손가락으로 브론 스트레이 치 앤 호 내쉬고 그대로 상체 정면 내쉬고 그대로 두 무릎 살짝 페인트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길을 깹혀서 진행할게요. 그대로 두 손 머리 위 내쉬는 숨에 시선 하늘 향해 올려주시기 허리 꺾이지 않도록 가슴이 열릴 수 있게 호흡 하나 내쉬고 손끝 계속 하늘 위로 들이 내쉬고 subsequently 세뇨 fitted les 두 분 타을 омина 아무래도 눈 강해진 다리 앞쪽 가볍게 따라갑니다 그대로 오른쪽 뒷꿈치 가까이 가져오셔서 그대로 두 손 가위바위라 힘드신 분들 수강 사용하셔서 걸어주시기 내쉬고 호흡하나 내쉬고 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천천히 정면하고 두 다리 체인지 그대로 두 손 앞쪽으로 머리 턱이 쭉 막아주셔서 허리가 길어질 수 있도록 하나 넷 쉬고 둘 무릎 무릎 뜨지 않도록 윗차 셋 넷 마지막 다섯 정면 돌아오셔서 두 다리 길게 네 네 이번엔 오른쪽 발등 허벅지 안쪽까지 무릎 바닥 넷 배구름 너무 옆쪽이 아니라 살짝 목 안쪽으로 가져오실게요 네 네 바로 반대성 발뼈랑 앞쪽 발바닥 잡아주셔서 척추길기 내쉬고 다운 하나 둘 둘 셋 셋 엔딩 다섯 이제 상태 정면 오 두 다리 체인지 왼쪽 발바닥 허벅지 안쪽으로 무릎 바닥 바로 왼손 등도 있어 발 앞에서 길게 발 바닥 척추 길게 먼저 세워주셔서 윗대로 다운 내 팔 바닥에 내려가 하나 둘 내쉬는 중마다 조금씩 더 바닥으로 셋 네 네 무릎 붙지 않도록 마지막 탑선 천천히 정면 두 다리 앞쪽 그렇게 발가락 좌우로 움직이 네 자 이번 다시 한번 두 다리 허리 무릎 두 십도 세워주신 잔인 양쪽 팔꿈치 팔 안쪽으로 발바닥 앞으로 길게 허리 바닥으로 내려오기 힘드신 분들 발 앞쪽 앞쪽으로 내려오기 도움이 고음 갈게요 고음 갈게요 내쉬고 네 아래 배꼽이 다 바닥을 들어올 수 있도록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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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8 9 8 천천히 다운 다시 한번 척추 길게 내쉬고 두무릎 스테이 가능하신 분들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천천히 다운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 엣포 내쉬고 두무릎 밴드 가능하신 분들 길게 두 손 힘드신 분들 밴드하셔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셋 넷 다섯 시선 멀리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운 그대로 바닥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길게 파주셔서 발가락 사우로 힘들게 됩니다 포기 trade 두 손 바닥 엉덩이 Stir 하 там 여덟 가 금 수납 저 정해진 오 느낌 3 3 4 5 8 8 10 10 11 11 12 13 13 14 15 15 16 16 15 15 16 두 다리 뒤로 넘기셨다가 돌아오시면서 무릎에 엔드 그대로 상체는 동그랗게 시선 배꼽 바라보시고 자 이렇게 가볼게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내쉬고 앞쪽 시선 배꼽 엔드 내쉬고 엔드 내쉬고 엔드 내쉬고 중도 허락해 좋아요. 다섯 내쉬고 엔드 내쉬고 엔드 척추 힘 풀어주셔서 엔드 내쉬고 엔드 내쉬고 마지막 열 내쉬고 엔드 자 그대로 두 다리 머리 뒤로 넘는다 동시하자 두 손 허리 또는 바닥에서 바닥에서 힘드신 분들은 그냥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셔서 편하게 휴식시할게요. 하나 내쉬고 내쉬고 ㅎㅎ harm 내쉬고 Running 내쉬고 쌀 ahahaha 그리고 아르나 Rights 우리 첫 서 자, 이번엔 주선 다시 허리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리 하나하나 위쪽으로 올려주실게요. 두 다리 붙여주신 상태에 호흡 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안 하시는 분들은 주선 바닥으로 버텨볼게요. 둘 셋 좋아요 엔딩 다시 한 번 호흡 내쉬고 마지막 내쉬고 자, 두 다리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셨다가 손 떨어지지 않기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두 다리 무릎 세워주신 상태 고개 먼저 좌우로 움직여요. 고개 먼저 좌우로 움직여요. 두 무릎 또 좌우로 툭툭 깔아들여주시고 두 다리 앞으로 길게 벗어들여주시옵소서 발가락 차오로 그대로 양쪽 발바닥 마주하시고 양쪽 발바닥 마주하시고 우선 머리 위로 들어서 눈 감고 마지막 소식 치워보기 골고루 예, 골고루 삼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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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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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